그럼 이 초은화단보다 더 큰 것도 있을까요? 우주를 멀리에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아주 많은 선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들을 필라멘트라고 하는데요. 이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큰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보이드라고 불리는 거시공동입니다. 그리고 필라멘트가 겹쳐지는 이런 교차점으로 물질들이 모여들어서 은하단을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필라멘트들 그리고 거시공동들이 모여서 우주 거대 구조, 라지스케일 스트럭처를 이룹니다. 이렇게 우리는 라지스케일 스트럭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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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